친환경 쇼핑백 시범 도입을 끝낸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늘부터 전국 점포에 기존의 쇼핑백을 100% 재생용지로 제작한 친환경 제품으로 전면 교체합니다. 친환경 쇼핑백 전면 도입에 앞서 쇼핑백 디자인도 변경했습니다. 잉크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록색 그라데이션 디자인을 과감하게 빼고 여백에는 나무 그림을 추가해 친환경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환경부의 녹색 매장 지정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녹색 매장 인증을 받은 점포는 이달 인증받은 하남점, 김해점, 마산점을 포함해 총 11곳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사탕수수 섬유소로 만든 친환경 종이 바가스 펄프를 전 점포로 확대하고 제로웨이스트 백화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 백화점은 6월 한 달간 ESG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는 8월까지 ESG 관련 6개 브랜드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팝업스토어를 선보입니다. 유통업계가 친환경 경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배경으로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이에 따른 ESG 경영이 중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여파로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그린슈머의 영향력이 커지자 유통업체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트렌드를 무조건적으로 쫓을 경우 보여주기식 친환경 활동인 그린워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기업이 친환경을 선도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린워싱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죠.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실천 가능성이 있고 환경이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ESG 경영. 유통업계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